미순이 아직이야? 아아 그 판을 저래 황미순 좀 찾아! 지금! 아무도 없어요 위치 찾았어 애들 입장 시켜라 오케이 나갑니다잉 리포트 버튼 찾아서 눌러주세요 빨간색 버튼이요? 이거 뭐야 아무래도 수상해 캐크 대리 사진 찍은 거 같아 같이 밥 먹을까요 우리? 탁상기 본부장 왜 마이클이랑 똑같은 브랜드의 스카프를 하고 있지? 탁 본부장 사무실에 들어가 봐 근데 나이 29살 맞아요? 이름도 백장미 확실하고? 네 맞습니다 백장미 비서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근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옆에 안 돌 탁상기 본부장